지난 밤부터 오늘 오후까지 경남에서는 2명이 코로나19의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택시기사 등 4명의 확진 환자가 나온 함양에서는 오늘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영에 거주지를 둔 40대 해외입국자가 어젯밤 코로나19 양승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열차로 마산역, 가족차로 통영으로 이동했던 이 여성의 접촉자는 차를 태워준 가족 1명인데 검사 결과 음성입니다. 또 다른 확진자는 양산에 사는 60대 남성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방문했습니다. 이 남성은 10일 정상이 나타나 어제 검사를 받았고 이 기간 확인된 동선은 자택과 병원이며 접촉자는 가족 3명이라고 경상남도는 밝혔습니다. 추가 접촉자는 조사 중입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1일 이후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 도민들은 보건소에 전화해 상담을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11일과 12일 택시기사와 식당 종사자 등 4명이 감염된 함량에선 오늘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데다 동선이 갔거나 접촉한 316명을 검사하고 있고 5명을 검사할 예정이어서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경남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67명이며 35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종교 등 단체 행사는 가급적 비대면으로 하고 가족과 지인 모임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